안녕하세요. 유준성입니다. 아무래도 이 근처 비즈니스맨들 맛집인 것 같아요. 매운 미소라멘인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아주 가게 잘 찾았어. 거의 나왔다. 보이시는 것과 같이 크림형 자판기여서 주문하기도 편했습니다. 이야 벌써부터 분침이 도네요. 맛있었는데 이것도. 굉장히 맛있었던 기억이 나네요. 라멘. 야 저 진짜 요리하는 거 보세요. 이렇게 베이스가 되는 야채들을 미리 후라이팬에 볶아서 그다음에 국물을 만드는 방식이더라고요. 되게 색달랐어요. 아 미치겠다. 다시 보니까 정말 먹고 싶네요. 이거 굉장히 뭐 제가 이런 간장비스의 라면을 잘 안좋아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맛있었던 기억이 나요. 근데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 맛? 그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. 좀 뭔가 이 도쿄 라면이 아니라 좀 나고야 쪽? 그쪽 라멘맛이었어요. 오우 헤블러 뭐야 좀 짠해 맛이 약간 볶음국물 볶음국물에 라면 그 뭐냐 미소라면의 그런 맛인데 약간 그 나고야 나고야 쪽 약간 그 맛하고 비슷하네 근데 맛있네요 흠흠 흠 흠 흠 흠 흠